안녕하세요 이리와 이리와 저리 와 땡큐하고 이즈 이즈이 땡큐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곳은 이리와 이곳은 아 귀여워 박자가 잘 맞는 두 명입니다 원신 이준, 할머니 따라가세요. 가시다. 이준이, 할머니 따라가세요. 공부 안 해. 공부 안 해. 뭐라고? 공부 안 해. 가야 되잖아. 가자. 가자, 놀러 가. 공부 안 해. 맛있어. 아, 이 기분 좋아. 이 기분 좋아. 이준이 이제 화난 표정 화났어 이제 기분 좋은 표정 이유가 뭔데요? 하나 둘 하나 둘 타올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 타올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 누나가 타올 가져다 달라고 헬로 헬로 헬로만 했니 누나가? 야 아무것도 안 눌렀어 헬로였어 헬로였어 ometrie ㅋㅋㅋㅋ geen Tech 여쭤러갔습니다 merdu 여쭤러 cans